랩이 conveniently 보겠습니다 랩을 재물러실러워주세요 Raju 새콤달콤 이모 그릇에 오는 계절 치즈 젤리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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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막을 깨서 한쪽이 고정되어있고 이렇게 끼는게 있더라구요 제가 빨리 사야됐고 저렴한거 찾다보니까 그게 없는 버전으로 제가 샀나봐요 이게 제가 5,000원대 주고 샀는데 이렇게 이렇게 고정해준거에요 이렇게 고정 좀 해준 다음에 이렇게 딱 잘라줄거에요 진공포장기를 샀는데 이렇게 생긴 진공포장기인데 이렇게 남은 아이들을 보통 묶어서 보관하고 했잖아요 이거를 밀고온은 이렇게 전부터 사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이걸 사가지고 요즘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여기다가는 귤이나 또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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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ll, I'm not— I'm not afraid. Oh, I'm not right. I'm not afraid. Oh, it's pretend. Oh, my God. Oh, my God. 아... 엊그제 했을 때 얘는 잘 나왔는데 아... 진짜... 뭘 써야 되냐... 별 같은 게 하나도 없는데... 무슨 모양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... 지금 다시 하기는 시간이 없어가지고... 아... 진짜...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... 더 눌렸어야 돼 이렇게... 그래야 완벽한 별이 나오는데... 아... 어떻게 좀 살려보겠다며... 일단... 얘 이거... 너무 속상해 지금... 지금 치즈 맞아... 치즈 맞아... 진짜 미치겠다... 아니야... 괜찮아... 괜찮죠? 응 괜찮아... gross turn 무서워... 뭐가 무서워? 타유가 무서워요... 타유가 무서워요? 타유가 왜 무섭지? 타유 착한 친군데? 키드 응 키드 엄녀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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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들이랑 엄녀 Week, 엄마가... 지금 해주는 거야... 엄마가 엄녀녀녀라고 지금 해주는 거야 엄마 봐요? 엄마하니 맘마요?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하은이 독시람미다 이렇게 일단 일단 맛있게 먹고 와줘 하은이 잘 갔다와 하은이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고 올거야 잘 다녀와 오늘 엄마 빠방 타고 갈건데 엄마 빠방 타고 갈거야 어린이집 엄마 빠방 타고 갈까? 네 고고 안녕 가자 아빠 !!" science 깻잎